시범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자, 시범을 먼저 봅니다. 이렇게 달려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딱 감싸는구나. 네. 왜냐면 제 이제 손이 뻗은 순간에 여기서 이제 어깨가 빠지는지 뭐 이런 게 다치니까 웅크워야 돼요. 근데 넉비는 그런데 축구에서 태클에서 그렇게 넘어지잖아. 되게 모양 빠진다. 태클 동굴이 나와. 모양 빠져요. 축구하면서 태클 들어왔을 때?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했는데 태클을 걸었어. 딱 걸었어. 넘어져 봐. 되게 모양 빠져, 축구는. 되게 모양 빠져, 축구는. 너무 빠지네. 축구는 이렇게 떨어지면 심판도 안 불어주고 되게 모양 빠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안 다치는 거니까. 안 다치게 넘어지게. 안 다치는 거, 안 다치는 거. 부상 방지. 약간 이런 식으로 옆으로 넘어지라는 거야. 드리블에서. 경고, 경고. 경고예요. 경고. 왼쪽 다리 걸렸는데 오른쪽 다리. 야, 이런 거 누가 봐도 반칙이네. 아니, 그런데 이게 와닿는 게 다치지 않겠네. 안 다치죠. 그러니까 팔은 안 짚는 건 확실히. 팔을 짚지 마라. 짚으면 안 돼요. 축구도 많이 부러지거든요. 이거 한번 해 볼까요? 이거 한번 해 봅니다. 먼저 주장부터 해 봅시다. 그래요, 그래요. 주장 먼저. 주장이 먼저 한번 해 봅시다. 낙법 한번. 때굴때굴. 몸통부터 떨어져야 돼요. 몸통부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다가 탁! 와! 와! 들어가, 들어가다가 탁! 와! 이야, 이런 거 잘해, 이런 거 잘해. 이영택 좋아요. 바로 가죠, 바로 그냥. 이렇게 하면 무조건 파울이야. 그렇지, 그렇지. 다치지도 않네, 이렇게 하면. 자, 모태범 가봅니다, 모태범. 모태범이 태클 많이 당했거든요. 너는 특히나 조심해야 돼. 스피드가 빨라서. 자, 모태범. 이 정도? 어, 너무 아프겠는데. 아, 너무 아프겠는데. 방금 이거는 공격자, 공격자. 경고해요. 공격자. 아니, 걸리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걸려야지, 일단은. 살짝이라도 걸려야 돼, 살짝이라도. 이거 살짝 걸려줘야 됩니다. 이게 저 VL을 보기 때문에. 자, 이동남. 이동남 나와주세요, 이동남. 이동남 한번 봅시다. 자, 이동남. 아픈 척을 좀 해야 되나요? 자, 가봅니다. 자, 이동남. 자, 드리블. 걸렸어요. 이건 진짜 무상인데. 야, 그거는 야. 걸렸어요. 이건 진짜 무상인데. 야, 진짜 다친 것 같잖아. 아니, 코치. 진짜로 참으면 어떡해. 진짜 다친 것 같아요, 저거. 걸고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